그래서 아까 캔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엔 메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십시다 사실 초등학교 교과서도 그렇지만 중학교 교과서에서 이 메이란다는 말이 은근히 좀 안 나오는 편이거든 아 지금 침니 좀 아 괜찮아 어쨌거나 메이라는 말 지난번에 잠깐 얘기하기로는 메이 추측 허각 라고 얘기했었지 어 맞아 실제로는 추측이라는 의미가 최우선이야 교과서에는 어지간하면 허가 얘기만 나오거든 근데 기본 의미는 추측이야 뭐뭐 일지도 모른다 라는 의미로 약한 추측을 나타낸다 그랬는데 어 마이트란 말도 있다 그랬지 마이트는 더 약한 추측이야 마이트 좀 띄었을까 마이트는 더 약함 정도로 체크를 좀 해보십시다 응 그러니까 쉬메이 고우아웃이면 그녀는 외출할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데 쉬마이트 고우아웃이면 이게 메이의 과거형이라기보다는 안 나갈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은 거야 지금 얘기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은데 어쨌거나 안 나갈 가능성 응 그런게 또 있답디다 쉬메이 낫 고우아웃이면 그녀는 안 나갈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데 쉬마이트 낫 고우아웃이면 안 나갈지도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자신 없는 표현이야 자신이 없는 표현 어 요 얘기 나중에 한꺼번에 좀 정리할 일이 있을 거거든 어 추측하고 뭐 확신 추측 뭐 이런 얘기 나중에 한꺼번에 좀 정리는 하자 근데 일단 지금은 그냥 아 이 단어의 이런 의미가 있나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허가라는 뜻도 있어 어 뭔가 해도 된다 라는 뜻이거든 이거 의미가 겁치지 않습니까 이거 캔이랑 아까 캔에도 허가라는 의미가 있었지 근데 메이는 또 허가네 이거 캔 보다 메이가 더 약한 의미일 수도 있고 더 약한 의미면서 동시에 더 예의바른 의미기도 해 예의바름 너는 여기에 앉아도 된다 라고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그보다는 앉으셔도 됩니다 이 의미에 조금 더 가까워 영어도 높임말이 있긴 있는 거야 여러가지 의미로 그러니까 you may not fit you 하면은 아 당신 여기 앉으시면 안 돼요 정도 의미가 좀 더 강하고 이거를 you can fit you 라고 써도 돼 그러면은 you can fit you 하면은 어 진짜 여기 앉아도 돼 정도고 you may fit you 하면은 여기 앉으셔도 돼요 you cannot fit you 하면은 여기 앉으면 안 돼요 you may not fit you 하면은 여기 앉으시면 안 돼요 정도 의미 그리고 may I 이렇게 쓰면은 이것도 사실은 교과서에서 요 말이 자주 보일 거야 may I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이 자주 보일 거야 뒤에서 아마 얘기 안 하지 아 얘기하다만 해 그러면은 여기서 한마디만 더 추가하자 의문문일 때는 의문문의 may는 may I 어쩌고저쩌고 may we 어쩌고저쩌고 이 두가지 표현만 가능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를테면은 이런 말 may he come here 걔 여기 와도 돼요 이거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틀려 그럼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될까 사실 허거란 단어 하나 더 있다 그랬잖아 어 그치 may가 아니라 can 써야 돼 can can he come here 이것만 쓸 수 있어 사실은 may만 그런 건 아니고 이 뒤에 나올 shall 이란 단어도 shall I, shall we 이 두개밖에 못되게 돼 있거든 근데 어쨌거나 의문문일 때는 may I, may we만 가능하다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뭐 평소문일 땐 괜찮아 자 그래서 프로젝트 7번에 보면은 추측과 허가 중에 어떤 의미를 지내는지 한번 구분을 해보세요 라고 하네 요거 문제 한번 같이 한번 맞춰보십시다 자 4번에 it may be true 라고 했네 어 이거 선빈이가 맞춰볼래 이거 추측일까 허가일까 4번 it may be true 어 추측이야 그래서 그것은 맞을지도 모르겠다 진실이 것 같다 진실이 지도 모르겠다 조금 자신 없는 거야 사실은 can 여기다 써도 돼 it can be true 면은 어 그거 사실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will도 여기다 써도 돼 it will be true 면은 그거 사실일 거다 그리고 it must be true 면은 여기다 써도 돼 그건 뒤에 가서 나올 거거든 it must be true 면은 그건 사실임에 틀림없다 정도 의미가 될 건데 그거 좀 이따 다시 정리하자 자 12번 요거 어 그래 명제가 한번 맞춰볼래 이거 추측일까 허가일까 해석이 어떻게 될까 bring back 이면은 다시 가져오다 bring back 이면은 가져오다 너는 내일 그것을 가져 와야 한다는 추측 허가 둘 다 아닐 것 같은데 그건 의무라고 불러 추측이면은 뭐뭐 할지도 모른다 추측이면 할지도 모른다 허가하면은 하셔도 됩니다 정도의 의미거든 어 지금 내가 교재에다가 대충 적고 넘어가는 게 노트 정리를 안 하려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할 거야 노트 정리는 어 그러면은 이거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볼래 you may bring it back tomorrow 너는 내일 그걸 가져오 올지도 모른다 가져와도 됩니다 사실은 둘 다 되긴 하는데 가져와도 된다라고 하자 그러면은 추측과 허가 중에 허가 쪽이 아 내일 그거 갖고 와도 돼요 뭐 이 정도 의미라고 하면 허가고 내일 그거 가져올지도 모르겠는데 정도면은 추측이겠어 아니 사실 어느 쪽에도 그렇게 상관은 없지 않니 아까 명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도 틀린 게 아니거든 어 그래서 조동사가 애매하다 그러는 거야 이거 뭐 악디 상황이 뭔지 알아야지 정확하게 얘기를 하던지 말던지 하는데 지금 우리는 악디 상황이 뭔지 몰라 그러니 뭐가 틀렸다고 말하기가 참 애매하지 자 이거 메이아이에 대한 성략과 거절의 표현 여기까지는 좀 얘기를 하고서는 좀 다음 시간 정도의 추측이나 아니면 확신이나 뭐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다정리하기엔 시간이 좀 애매하네 자 여튼 메이아이에 대한 성략과 거절 근데 메이아이 얘기만 했지 메이아이 얘기 안 했거든 메이아이 얘기는 진짜 안 쓰는 표현이야 우리 뭐뭐 해도 될까요 라는 정도 표현인데 그거 쓸 거면 차라리 쉘위를 쓰는 경우가 좀 더 많거든 쉘위를 들어본 적이 있지 않니 이거? 쉘위댄스? 춤추실래요? 뭐 그런 거 노래 제목이기도 했고 영화 제목이기도 하고 하여간 그럴 때 쉘위를 좀 더 많이 쓰고 아이일 때는 메이아이를 참 많이 씁니다 어쨌거나 메이아이 어쩌고저쩌고 자 요 표현은 그냥 뭐뭐 해도 되나요 되나요 정도 뜻이었단 말이지 그거에 대한 답은 예스유 메이 도 되고 예스유 펜도 되고 쉬워도 되고 오크로스도 되고 why not 뭐 이런 말도 된다고 하네 사실 지금 이게 교과서에서 메이아이란 표현이 자주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냥 뭐 해도 되나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 근데 나는 교과서에서 이만 쓰는 거 별로 맘에 안 들어 왜냐하면 이거 되게 서로 어색한 사이 세지는 거거든 예의 차리는 말이라니까 캔 아이보다 분명히 예의 차리는 말이야 이 두 친구가 진짜 친했으면 Can I borrow your pen?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안 친한 거야 둘이 Can I borrow your pen? Can I borrow your pen?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May I borrow your pen?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May I borrow your pen? 좀 그런데 여하튼 여하튼 Yes you may 세 단어를 갖다 써도 돼 단답형에서는 사실은 그래서 Yes you can도 써도 돼 May하고 Can은 같은 말이니까 그리고 애초에 단답형 세 단어로 만드는 단답형 아니라고 해도 Sure of course 이런 말 써도 되고 Why not 이것도 알아놓읍시다 왜 안 되겠니? 어 근데 예전 단답형 얘기할 때 Yes no 로 얘기하면 그 뒤에 두 단어밖에 못 적는다고 그랬어 단답형은 세 단어로 만들어야 된다고 Yes you may 세 단어지 Yes you can 세 단어지 근데 부정형일 때는 어쩔 수가 없어 네 단어로 만들어야 돼 왜? May not 잘 안 줄인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아래에 있는 must not 어지간하면 잘 안 줄여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네 단어로 만들 때도 있긴 있습니다 Sorry you can't I'm afraid not 뭐 이런 표현도 있답니다 I'm afraid 이거 나는 부렵다 정도인데 나는 부렵다 정도의 의미인데 이렇게까지 무서운 표현은 아니고 그냥 유감 있지만 정도의 뜻이라고 보면 되겠어 그리고 Sorry 라는 말에도 너무너무 큰 무게를 두지 마세요 영어에서 Thank you 라는 말 있잖아 Thank you 할 때 Thank you 라는 말이 그렇게까지 고마운 표현이 아니고 Sorry 그렇게까지 미안한 표현이 아니야 왜 이를테면 아침에 뭐 학교에 갔더니만 친구가 막 팔에다가 붕대를 하고 왔어 팔에다 뭐 기붓을 하고 왔어 어